다른 말로는 별똥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해성이나 소행성에서 나온 태양계를 떠주던 먼지 같은 것들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대기 안에 들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해성이나 소행성에서 나온 태양계를 떠오르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해성이나 소행성에서 나온 태양계를 떠오르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해성이나 소행성에서 나온 태양계를 떠오르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을 말합니다.